아직은 주말 이번에 야 건드리지마 다 도망갈거야 야 진짜 이렇게 안 옮기고 이박하니까 진짜 여유롭지 안그러면 계속 눈치 보고 비행기 진짜 까맣게 다 갔다 얼굴 왜 썬크림 발랐어 그래도 발랐어? 응 맘 안 발라줬구나 아니 자기가 그냥 갔잖아 시즌 시즌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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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멋지게 나오지 색깔이 네 willst removed 전장 YUK 소나문데 야자수 같지? 그냥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안돼 나 여기서 사야 될 것 같지? 지가 알아서 3가지 잡아주니까 노트는 너 노트 8인거야? 노트 5에요 노트 5야? 내가 노트 10 넘을 산다고 그랬는데 노트 10이 너무 빨리 나온거야 노트 20이 나한테 딱 5년이니까 딱 맞는거야 너 노트 5야? 5야 네? 나 한 개 얼마 안되가지고 내 오래됐는데 우리도 되니까 밥 먹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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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너무 축하하네 큰일 나 이거 모래 때문에 무거워요 틀려 가라앉아 바다 청소 이거 밖으로 꺼냈는데 나 죽어갈까요? 죄송 안했지 밖에 꺼냈는데 또 틀려갈 미친 거 아니에요? 아유, 물에서 노는 것도 피곤하다. 아유, 물에서 노는 것도 피곤하다. 아유, 운천지가 하얘. 하하하하하. 아빠만 이렇게 넣어서 가자. 엄마가 머리 보일 거야. 아유, 아유, 아유. 이봐, 지금. 지금 너희도 못하고, 아빠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deductible shave. 아유. 오빠가 써 ship. 아유, 쉽. 아유. 여기 compte wen. 위에서 수거실plyиль턴. 하하하하하. 위나풍기 못한거일거야 아 위나풍기 오르네 바다의 왕자 마림보이 푸른 바다 밑에서 찰도 싸우는 슬기롭고 씩씩한 영광스러운 마림보이 소녀는 우리 편이다 착하고 아름다운 이놈 아가씨야 아우씨 고니 고니야 정말 고맙다 물에서 신나게 놀았는데 모자를 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타버렸어 여기 아까 이렇게 끈었는데 여기는 안탈고 굵을빠 이렇게 타버렸어 요새 선스크림 발랐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저희는 하킹은 근처에서 맛집에서 먹으려고 밖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삼고정문이라고 제가 지난 겨울에 약 6개월 전에 왔다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집인데 원래는 어제 갈라 했는데 어제가 정기휴일이더라구요 그래서 어제는 못갖고 오늘 지금 나가서 저녁 먹고 오겠습니다 학생 snoofle 요새와 함께 가만히고 음식에만을 내려와 walk 비디오 왔습니다 두 번째 문의 어제도 못해 요새 덕분에 둘이 많고 치즈 를 얻어갔는데 언제지? 이거 먹었다 먹었다 장면 좋아 밥을 밥을 두고 싸움 여보 여보 그냥 아무튼 나 딱 주워가지고 안 넣고 이것도 밥 올려요 여기 와사비 있지?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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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안 넣고 이게 진짜 엄청 추억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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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이렇게 해달라고 어떠냐? 별로 해? 전복 먹어봐 문어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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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겠다 야이 폰순만이 해 장난 아닌데? 아 나한테 너무 맛있어 이거랑 어떻게 샀다 된다 이리 오세요 응 소원하지 뭐 어떻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까? 어? 팔 뜯병 어? 팔 뜯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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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는 안 먹어? 간 젓가락 하지? 응 아 더워 난 더워 미칠 것 같아 밥도 있는데 밥도 줘? 치킨 중이에요 멍 때리고 밤은 잠 거의 못 잤구나 주원이는 뭔가 아빠 콕으로 해서 못 잔 것 같아 그게 제일 주원인인가? 응 뭐야 그러니까 잘 안 하는데 그냥 잠이 안 와?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치? 어젯밤도 못 잤어? 어젠 잘 잤지? 아이고 첫날에 잘 잤는데 그거 어제 말고 그저께 그저는 잘 잤는데 어제는 못 잔 거야? 어제 그렇게 그래서 놀았는데 왜 못 잤지? 잠이 안 돼 잘들고 싫어 처음에 갈려가야 되는 잘 물씬 없는데 추석들로 싫어 어? 폭주… 폭주 토틸을 하는 바람에 금 그때 잠들려 하다가 깼 거야 끌고 나서 매림매매운거리고 날τη다 그 소리를 다 들었어 그냥 하도 못 자고 매미 소리겠다 아무튼 궁금했지 그때까지 더 싫어 감사합니다. 어? 우리건 같다. 야 대박. 진짜 느려. 애 덮밥. 얘는 뭐든 물 해. 또 얘는 홍게살 미리빵.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문난 맛집이죠. 봉포 머구리 회집. 저희는 처음 와봤어요. 나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소면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잘못 시켰나 이랬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 물어보니까 원래 나오는 건데 빠트렸다네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약간 상했는데 천 원 빼줍니다. 천 원까지 안 된다는데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죠. 이미 다 먹었는데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짧은 휴가나마. 아주 시원하게 장황해서 잘 보내고 휴가를 마칩니다. 이번 정말 장마도 길었고 이렇게 여름이 지나가나 했는데 또 이어서 폭염이 온 것 같아요. 이번 폭염. 이 영상이 올라가는 약 2주 후에는 폭염도 없고 아주 그냥 좋은 날씨가 계속 되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또 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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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